동원이 준비됐나요? 오케이 동원이가 뒤에 3 복습하기로 했네요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 춤 쓸 수 있니? 오케이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Yes, I can't Yes, I can't Yes, I can't 계속해서 너 스키 탈 수 있니? Can you ski? 그랬더니 Yes, I can 너도 수영할 수 있니? Can you swim? 그랬더니 I can't No, I can't 오케이 그래서 댄스의 뜻은 댄스 무슨 시? 그렇죠 Can you 뒤에 무슨 시 오면? 하나 시 오면 Can의 뜻이 뭐길래? Can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뭐 할 수 있다죠 그러면 You can dance는 뭐 뜻이에요?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넌 춤출 수 있다 그렇죠 넌 춤출 수 있다죠 You can dance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넌 춤출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넌 춤출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니까 You can dance를 보러 바꾸면 Can you dance? 로 하면 무슨 느낌 들어 안 들어? 들어 그래서 춤출 수 있니? 가 되는 거고요 Yes, I can Yes, I can dance Yes, I can dance Yes, I can dance 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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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다란 뜻이고 그치. 켄트는 뭐에 줄임말? 켄앗 줄임말이 켄트죠. 그렇습니까? 켄은 뭐뭐 할수 있다는데 켄앗은 할 수가 없다고 줄이면 켄트예요.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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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죠 오케이 그래 예 우리 할 수 있어요 예스 위 캔 그 다음에 스키 타다? 스키 스키 너 스키 탈 수 있니? 아니 그걸 영어로 해달라고 스키 skal이야 With your ski 스키 오케이 고ifik bother 위스키 coffee 스키 happens 여기 닫 meinen 있어서 위스키 tę 너 이 spin 세 seis alg은 에 그냥 계속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들여보낼 수가 없어 I can't let you in 그 다음에 노래하다 Sing 너 노래할 수 있니? Can you sing? 하다 치니까 Can you sing? 오케이, 그럼 노래를 잘 할 수 있어 He can sing real Well 오케이, 네 번째 알려준다 Well, he can sing well 오케이, 할 수 있다 Can 오케이, 그 다음에 춤추다 Dance 너 춤출 수 있니? Can you not dance? Dance 오케이, 그들은 춤을 잘 출 수 있다 Daddy can Daddy can dance with 오케이, well Well They can dance well They can dance well Dance 오케이, 스케이트 찾아 스케이트 쓰는 방법은? C K A Don't get it K K E 이거 C가 아니고 S죠? S C 오케이, 그 다음에 아니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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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I can't 난 수영하다 Swim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? Can I swim? Swim Can you swim? Swim 쓰는 방법은? S S 아니, 잠깐만, 하지 마이게 S E S S W E M M I M이야 E M이 아니고 Swim이 아니고 Swim K 우리 그 호수에서 수영하자 Let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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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the Lake In the Lake In the Lake K 잘했습니다 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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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